물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위 1450년 물건죽 담죽이라고 합니다. 원문 의의 말잠초소 산약말 원미등분 이비탕 수화작조 입청공지 번역문 육목가루를 잠깐 볶아 말려 산약가루와 원미 맵살을 쪄서 멋질게 찌어 가공한 쌀가루를 같은 분량으로 섞어 끓는 물로 죽을 만들어 맑은 꿀을 넣어 내놓는다. 조리법 1. 육목가루를 살짝 볶아 말린다. 2. 볶은 육목가루에 산약가루와 맵살을 같은 분량씩 섞어 끓는 물을 넣어 죽을 순다. 3. 콜을 넣는다 입니다.